안녕하세요. 배드민턴 언리미티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가 오늘 특별한 미션을 받아서 왔는데 그게 바로 댄스 챌린지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한번 처음 해봐서 좀 긴장은 되지만 한번 자신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유다키입니다. 이 chrome, 매우 자리를 위해 시작하자. 빨라. 시작입니다. 5, 6, 7, 4, 3, 4, 4, 5, 5, 6, 7, 5, 6, 7, 6, 5, 6, 5, 6, 7, 7, 7, 8, 8, 9, 9, 10, 10. 7, 8 오케이, 끝났어요, warm-up finish 괜찮아요? 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시작한 루틴의 댄스 렛츠고 그래서 여기 6, 7, 8 다음에 렛츠고 다섯번정 하나, two, yeah, 변화ate, three, four, okay so now we're close We open 5 Jackson 네, correct. 그다음에 미 Truong, two, three time, okay we walk, 5 매니 have butよう Five six seven eight, okay, then Minhyuk you go behind. Oh okay. And then Soeyong and Heeyon move forward. Yeah, five, six, seven, eight, and then become a triangle the other way, yeah like OK, 한나는 lagi 4 u 2 3 4 4 5 6 9 2 2 3 5 6 7 9 2 3 고 3 5 6 7 9 그래서 이 부분은 터뜨리네요 5, 6, 7, 1, 2, 3, 4, 3, 4, 4, 5, 6, 7, 8 다음은 해피피트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터뜨리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옆에서 볼 네, 터뜨리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다퍽, 터뜨리네요 또 한쪽으로 또 다른 쪽으로 더 터뜨리네요 그럼 다음은 롬고콕 그래서 터뜨리네요 터뜨리네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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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now it's open right, then you close. Boom! Then you step. 5, 6, 7, 8. Nice! Okay. Okay, confident? Yeah. 나 진짜 로보탑인 것 같아. No question? No question? Okay. Okay. No question, okay. Question? Okay. So we do the last part, okay? You just come forward and then the two ladies go inside and then you come to the front. Yes. Then, correct. Two ladies inside, you go down. You must walk like 1, 2, 3. Party, party, happy. Yeah. So, 1, 2, 3, 4. Then the ladies, you can 5, 6, 7, 8. Then you like that. Yeah. Freestyle, freestyle, party, party. Then finish. And try without music further. Last post. 1, 2, 3, 4. 5, 6, 7, 8. Boom! Yeah. Yeah. Very nice. We try the music. We try the music. Okay. Yeah. Yeah. Oh. And like when you walk right, don't walk like that. Yeah. You just go like that. Same thing you don't walk like that. You walk like that. Yeah. So, mehok must walk faster. So, the ladies got the time. Yeah. Okay, music please. From the top. Yeah. 아, 덥다. 창피하다. 갑자기 창피하다. 슬로워. 천천히. 세 번째. 로봇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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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다. 그리고 마지막은. 1, 2, 3, 4, 5, 6, 8, 8, 8. 너 자세가 너무 이상한데? 저 몸이 잠깐 실린다. 아, 집중심수. 아, 집중이 아니고. 다 부끄러워지는데. 아, 진짜 손가락으로. 피라고 피라고 피라고. 왜요? 자, 이제 1시간을 배워봤는데요. 이제 바로 테스트를 봐야 한다고 해서 떨리는데 한번 자신 있게 잘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아, 표정 밝게. 어, 밝게. 아, 표정 밝게. 누나 진짜 힘들어한다, 나도 힘든데 나 진짜 가고싶어 누나가 더 힘들어하니까 내가 좀 위아리된다 아 진짜 나이스, 수고하셨습니다 첫번째 댄싱? 네, 첫번째 난 그래서 진짜 좋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춤을 배워봤는데요 다른 선수들은 저희가 춤을 춘 걸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몰라요 아니, 제가 잘 추는데요? 오, 멋있는데? 아니야, 안 오는 거 오, 고생 잘 추운데요? 오, 고생 잘 추운데요? 오, 고생 잘 추운데요? 오, 고생 잘 추운데요? 가와이 가와이 오, 잘하는데요? 오, 잘하는데요? 오오, 오오 오오 오, 아주 잘 추운데 아직 잘 추운데 아직 잘 추운데요? 자, 잘 추운데요? 이 댄서 때부터는 잘 추운데요? 이 댄서 때부터는 정말 잘 추운데요? 그런데 분명히 그 댄서가 너무 잘 추운데요? 이 댄서는 정말 잘 추운데요? 여기 세트야? 네 이거 느린 손도 아니죠? 기계가 춤추는 거 같은데? 전 제가 더 잘할 것 같아요. 원체 춤추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추는 거 보니까 그냥 웃기네요. 그냥 웃기네요. 네, 오늘 이렇게 춤을 새로 배워봤는데 역시나 어렵고 차라리 배드민턴을 더 열심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일단 처음 이렇게 춤을 배워봤는데 새로운 걸 처음 배워봐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고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배워보고 싶습니다. 정말로? 그래요? 네, 그렇게. 저도 처음 배워봤는데 진짜 제가 몸 친 줄 알고 있었지만 역시나 제가 보면서 제 걸로 보면서 다시는 추고 싶지 않을 정도로 몸 치고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제대로 더 못 춘 것 같아서 저는 역시 그냥 배드민턴 선수 하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연... 아... 네, 오늘 이렇게 춤을 배워봤는데요. 다른 선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네요. 아, 맞다. 아, 맞다. 아, 맞다. 아, 맞다. 아, 맞다. caught, вот. 그 좋음 소요가 Yeah. wouldn't fully express that. the proof of the focu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